감기관리 이건사님과 함께 미용실에 갑니다 근데 머리 할 때가 돼서 하긴 해야 되지 않아? 네 됐어 됐어 어떡해? 쌍화탕 하나 사먹어야 되나? 됐어 됐어 왜? 쌍화탕 그러면 안 받아봐요 아 그래? 공기 청량기 틀을 났어? 왜? 내 방에 냄새나? 아니 화장품 냄새 나는데 그래도 틀을 먹고 가 사랑하기 딱 좋은 날인데 너네 왜 먹고 잘 걸까? 네네벨만 먹어야 돼 너무 살을 빼서 감기 온 거야 감기에 걸린 이건사 살을 넘어 뺐어 그만 빼 잘 먹어야 돼 제일 계속 근육을 키우세요 아씨 근육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돼? 흘러태스 와우 인터넷 쇼핑몰 사진찍니다 이왕입니다 좋았어 갈아입게 그렇지 일하려면 길거리에서도 갈아입을 수 있는 스킬을 키워야겠지 언제 화장실 갔다와서 갈아입고 언제 또 그러겠어 이걸 먹어야 정신이 들어 아 사타구니는 너무 아파 다리 쪼고기 운동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엄마는 머리하고 저는 편집하고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는 거 참 좋은 거 같아요 근데 뭐해? 근데 여기 파마 깨끗해졌네 여기 물이 카라가 없어? 많아 괜찮지? 떼줘? 응 진짜 떼야지 놀러요? 나 나오는 거야? 네 나 옷 너무 똑같잖아 왜요? 나 저번 영상하고 너무 되게 이거인 모습이야 놀러가세요? 어 어 맛집 향감 서핑 수민이네 수민이네 조개구이 아우 정말? 거의 최고예요 수민이네 조개구이 쌍둥이 국밥 쌍둥이 국밥 춘하추동 밀면 여기다 그냥 둘이 일대일로 만나서 이렇게 하셨죠? 쌍둥이 국밥 춘하추동 밀면 수민이네 수민이네 조개구이? 네 수민이네 가면은 조개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아주머니가 엄청 설명을 잘해줘요 진짜 눈물이 아파요 이거 정말 아프네요 너한테 선물이 있어요 해선님 까만 거 어머니 궁금하시다 어머니 이쪽으로 와서 너가 보여줘야지 작으면 쓰지 말고 진짜 감사합니다 이 비오템 사은품 아 진짜? 너무 이쁘다 이거 그냥 천이라서 튼튼해가지고 노트북 났어요 근데 팔레가 너무 예뻐 팔레가 여름에 안 쓰세요 너무 예쁘지? 애쓰시네 애쓰셔서 좀 이리 다녀오셔요 뭐 찍는 거야? 몰라요 그냥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건강관리 잘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꼬치에 피었어 얼굴이 머리가 순철레 매운탕 여기 파주 진짜 맛집이에요 매운탕 탕탕 으악 우와 맛있겠다 감자전이다 맛있겠다 아 진짜 배부르다 수제비 밥 한 공기 감자전 식권증이 오기 전에 집어 가야 합니다 오늘은 이건사가 쏜다 쌌다 우리 사 빨리 집어 가요 아 배불러 아 코에 구멍이 났어요 진짜 툭툭 툭 밥 먹을 때 밥을 먹는 거 못 가냐? 니가 가야 될 거 같은데 빠지는데 빠지는데 오래오래 감사하다 이거 딱 근데 이게 빠지니까 아 여기가 돌고지 마을이네 세라막스 엄마는 내렸고 저는 작업실에 일하러 갑니다 다행히 식권증이 아직은 안 오고 있어요 약간 나른한 정도 자다가 일하고 시간이 벌써 7시 30분 아빠가 한 40초짜리 영상 잠깐 조금 모자이크 하는 거 부탁하셔가지고 그거 하려고요 노트북이 차에 있어갖고 여러분 깨끗하게 무너지는 스킨푸드 쿠션이 궁금하셨나요? 아닌가요? 포어핏이에요 보세요 야 잡아봐 어 잡혔다 봐봐 여러분 이게 지금 화장한 지 10시간인데 코 옆에 봐봐요 우리가 화장하면 얼마나 코 옆에가 지저분해집니까? 근데 지금 이 정도라니까요 쿠션 지저분하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진짜 끝도 없는 거 아시죠? 아 지금 여기는 제가 막 손으로 이상하게 만져갖고 이렇게 된 거고 나 진짜 이거 때문에 깜짝 놀랐다니까요 발견 아무튼 편집하려면 빨리 차에 가서 노트북 가둬야 돼요 편집하고 있죠 순종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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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인한 좋은 냄새가 나는군